원하는 걸 말씀해주세요. 나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치아교정해야 될 것 같은데 치과 좀 추천해줘. 화이트 E 치과를 추천합니다. 어디에 있어? 네, 부산 경남 5개 지점에서 평일 저녁 9시까지 진료합니다. 가기 전에 상담받을 수 있어? 1544-2944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네이버에 화이트 E 치과를 검색하세요. 전화문의는 1544-2944, 1544-2944. 살랑이는 봄바람, 분홍 웃음을 머금은 들꽃. 푸른 봄바람과 함께 푸르른 청년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사랑하기에 돈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풍족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톡, 특급 청년의. 구려. 이거 멘트 구려. 누가 쓴 거예요? 죄송해요. 대놓고 니스했어. 여기 시작했는데 피디님한테 한번 쓴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토크, 특급 청년회.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회 검색, 구독하기 꾸욱,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에 사는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 있는 제주 청년 다미입니다. 어색하네요. 엄청 부끄럽네요. 네. 오늘은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저희의 첫방, 부끄러움을 함께 이겨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좀 놀아본 언니들의 대표, 장재열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 장재열입니다. 근데 두 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제 방송이 처음이라서 네. 아니, 근데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별명 만드신 게 미미랑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미는, 다미, 미미는 약간 저 그 억울해요. 주주, 미미. 반강제예요, 이거 지금.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약간 감성이 별로인가요? 아니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닌데, 얼굴. 아, 이게 진짜? 거짓말 못하시죠? 미미에서부터 부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미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어느 날 일어나 봤는데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처럼 어느 순간 컴퓨터에 들어가 봤더니 다 청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앞두니까 또 청년 정책이 막 만들어지려고 꿈틀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를 많이 언급해준다고 해서 내가 진짜 보호받고 있는 건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열이라든가 정보 전달이 좀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청주 KYC라는 청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청년은 문제도 엄청 많다고 해서 다양한 이슈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을 막상 만나면 얘네들이 체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년 문제를 말할수록 더 우울해져만 가고 다양한 청년 정책은 나오는데 청년들은 그 안에서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아니지만 이거를 왜 이럴까? 이게 과연 우리의 것은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좀 특급 청년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지금 사회가 말하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말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특급 청년이라는 프로를 준비했고 다연 씨는 이제 지역에 또 출몰한 반짝반짝 빛나는 활동가에서 제가 꼬셨습니다. 장재열 대표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왜죠? 전 진짜 유명한 사람들만 알거든요. 저 진짜 유명해요. 아무튼 근데 포인트는 제가 되게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왜 그 간판에 있어서 센터 제목이 좀 놀아본 그리고 또 왜 언니들인지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좀 놀아본 그리고 언니들 이거는 하나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상담소가 다른 청년 단체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단체 등록을 해서 시작한 단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단체인데 원래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사하고 블로그 활동을 했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직장 생활에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회사를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하고 블로그 활동을 했는데 왜 했냐면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 전혀 아니고요. 저는 미술 전공하고 패션 회사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랑은 전혀 관계없는데 우울증 치료 때문에 글쓰기 권유를 받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네 문제에 대해서 좀 글을 써봐라 이렇게 심리상담사 선생님 조언을 받아 썼는데 제가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퇴사했으니까 퇴사 문제 진로가 꺾였으니까 진로 문제 이런 이슈들로 글쓰기 치료를 인터넷 블로그로 하던 것들이 진로나 퇴사 문제를 가지고 있던 청년 네티즌들한테 공감을 사고 많은 분들이 고민 얘기하는 블로그로 오해를 하시고 블로그 주인 정보가 너무 궁금하다 하셨던 건데 제가 정보가 없잖아요.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글을 막 보신 거죠. 네티즌 여러분들이. 그래서 찾아내는 힌트가 3개였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전공했고 패션 회사 다닐 나왔고 그리고 말이 좀 걸고 담배를 많이 핀다더라.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제시 같은 여성 새언니 화장 진하게 하고 미대 나와서 약간 담배 피면서 패션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이 하는 블로그라고 오인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티즌들이 처음에 붙여준 별칭이었고 저도 우연히 청년활동을 시작했고 이게 청년활동이라는 감각이 생긴 지도 한 3,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고 해서 그건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시키는 대로 다 한 애들 말고 많이 논 애들 있잖아요. 많이 논 애들. 많이 논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많은 것도 좀 덜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인가라고 상상을 하기도 했고 저도 청년이지만 뭔가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는 나약한 문제고 그리고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후순이 같은 생각 그런데 저도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사회가 변했고 그 사회를 제대로 정말 잘 알고 있는 건 그 당사자들, 청년들인데 우리가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한 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있구나 남들이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그렇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렇죠. 항상 저희 단체 이름을 누군가는 꿈보다 해몽으로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웃어가시는구나. 오해를 웃어가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당하게 세상을 이런 것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계속 다연 씨랑 고민을 했어요. 첫 주제를 뭐로 해보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아, 뭐를 하지, 뭐를 하지 이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청년 수당을 하는 게 청년들이 우리의 취지를 저희가 이렇게 떨려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아, 쟤네가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책이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청년 수당으로부터 얘기를 꺼내보면 사회 안에서 청년 정책을 바라봤던 관점 그걸 대하는 태도, 앞으로 나아갈 것들 이런 고민을 조금 편하게 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청년 수당, 그리고 청년 배당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사실은 학생에서 바로 사회인이 되는기가 쉽지 않고 그 사이에 뜬 시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취업 준비생이라는 새로운 구간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또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청년 한 1인당 가구 50만 원씩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 받아서 살짝 좀 억울한 건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도 나름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배당이 필요성은 확실히 느껴요. 그 청년 배당을 잘만 사용하면 좋긴 한데 무조건적인 배려보다는 자신의 소식을 갖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후원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의 그런 청년들에게는 노력만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안전적인 보장을 청년 배당을 사회가 먼저 제공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년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년 배당이 하나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논의들이 좀 더 활발히 진행돼서 좀 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고려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수당은 배고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 가자! 그 수당 이야기를 할 때도 선생님 꼭 장재열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막 정책 전문가, 행정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재열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수당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얹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무게 뱅히고 있어. 네. 그래서 청년수당 그런데 잘 저를 불러주셨다.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청년수당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가장 먼저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2016년에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직권으로 취소가 됐던 사건들로 전 국민이 청년수당이라는 걸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직권 취소된 이후에 청년들이 수당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취소되면서 느끼는 감정들 허탈감이나 당혹스러움을 수당을 못 받게 된 청년들한테 서울시에서 저희를 부르신 거죠. 너희가 가서 마음 좀 들어봐줘. 저희가 처음에 그랬죠. 이건 웬 똥 치우는 소리야. 돈 주기로 해놓고 돈 안 주고 이거 상담으로 해결이 되나 이러고 저희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첫 방송 즐겁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화나는 지점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들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걸 도전하자고 할 때는 정말 온갖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대상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박타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또 안 되고 안 됩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사자로서. 그렇죠. 저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상황에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니 3년, 16년, 17년, 올해 18년까지 계속 서울시와 함께 이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수당 지급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수당 지급 대상자들의 심적 아니면 마음 건강적인 리워드 돈이 아닌 리워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는 역할로서 계속 결합은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런데 수당이 또 세금과 연관되니까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해오지 않던 패턴이잖아요. 청년 세대 하면 어떤 세금이나 정책적으로 굳이 그렇게 케어해 주지 않아도 되는 제일 팔팔한 세대. 젊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나 거부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됐어?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저도 그 집권 취소 문제로 뭐야? 이러면서 동시에 배당이 이렇게 같이 있었고 처음 수당 배당 얘기하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 눈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처음에는. 진짜 놀랐던 게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또 연령도 다 달라요. 19세에서 29세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5천 명으로 최대 6개월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하죠. 청년시 사회 진출 사업으로 매월 20만 원 최대 3개월 청년 7천 명 그리고 배선시는 청년 취업 희망가득 매월 30만 원 최대 6개월 부산시도 청년 기린도 카드 그래서 5월 최대 50만 원 그리고 광주시 청년들임 34세에서 5개월간 이번 또 일자리 급여라는 서비스와 매달 10만 원씩 140명 그리고 또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세 매월 30만 원 경북 청년복지 카드 정말 정말 맞네요. 많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많구나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청년 문제들 뭔가 좀 이렇게 허를 찔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팟캐스트 하기 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청년배달에.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직권 취소되고 막 논란이 되지만 나의 얘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청년이지만 아 그래 우리 난 또 제가 지방 제주도에서 완전 고립되어 살다가 청주에 올라왔는데 또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쨌든 중앙이니까 이걸 논의를 해보고 직권 취소 자체가 뭐 논란이 되고 하겠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 뭔 얘기. 아 서울에서 있던 얘기. 서울과 이제 지방. 어른대면. 어른대면. 미래 얘기 같은. 그러니까 되게 빨리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배달은 뭐 쟤네 얘기고 수당도 쟤네 얘기고 나는 그냥 뭐 자격증 준비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자. 심지어 행정학과였는데도 학과 내에서 이런 논의 한 번도 안 했었고 그렇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있는 거 지들이 알아서 찾아 먹으면 되지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이제 지자체 뭐 단체장 분들 중에서 전원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제 현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이시죠.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저 역시도 처음에는 뭐 다 줄 필요는 있나 다 줄 필요 뭐 이건 예전에 마치 무상급식 이슈랑도 비슷하지만 그때 무상급식 이슈일 땐 저도 지금보다는 좀 더 어릴 때여서 잘 사는 애들까지 똑같이 밥 줄 필요 있나 오히려 네 네 네 뭐 그냥 좀 힘든 친구들 위주로 주는 게 세금도 아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 수당 이슈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저도 이 수행 주체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또 조금 생각에 균열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들어가면 조세 효율성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전부한테 수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전부에게 수혜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각자 청년들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이 30만 원이나 50만 원의 돈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정말 귀한 자금일 테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머 이거 꽁돈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충분한 자금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거죠. 정책적인 시행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원에게 시행되는 것과 2천 명이면 2천 명 선발해서 시행되는 것에 한 가지 논점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청년들을 직접 만났잖아요. 청년 수당을 받게 될 청년들을 직접 만났는데 선발 과정을 꽤나 경쟁이 있었던 선발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지원이 필요한 또는 정말 일종의 청년 수당을 통해서 갭 이어까지다 갭 먼스로 활용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이 어떠한 뭐랄까요? 평가 요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제일 급한 애들 줄까? 이런 식의 청년들을 다시금 선별 과정을 거쳐 선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일자리 어려워도 취업 될 애들은 다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기성세대가. 맞아요. 만약에 그 존재가 맞다고 치고 보면 그러한 경쟁에서 조금 배제됐거나 아니면 가정형 편이 어려워서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해야 돼서 자격증이 적었고 인턴이 적었던 청년들이 수상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쳤을 때 이 청년들을 다시금 기성에서 누군가를 채용선발하는 프로세스처럼 심사해서 선발한다라는 과정이 과연 적합할까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청년들이 호소하는 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청년이 있고 자상청년이라는 기준이 사회적으로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맞추냐 못 맞추냐 못 맞추면 난 능력 없는 청년이고 난 무언가 자질이 없는 청년이고 거기서 오는 피로가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관계 이런 걸로 그리고 내가 새로운 루트를 뜯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에만 사회가 정해놓은 그 루트에 내가 못 맞추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서 시작되고 수당도 선발을 하잖아요. 경쟁률이 2대 1이든 3대 1은 선발을 하면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그걸 참여했던 청년은 쟤보다 내게 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덜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꼭 청년 배당과 청년 수당을 같은 그런 라인에서 비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수당도 사실은 내가 여기서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보조를 해주는 건데 배당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 권리라는 거야. 그렇죠. 네가 이 지역에 살았고 청년으로서 노동을 했고 살아남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전제하에 이 지역에서 번 돈을 너에게 참 큰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씩 줄게. 이걸 때문에 니네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니네 권린 거야.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이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마 집권지수가 아까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마 그 사건 없었으면 이렇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권리라고? 뭐 이거 준다고? 뭐 집권 취소됐다고? 이런 생각조차도 진짜 안 했을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약간 금단애고요.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 그런 구역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저는 들으면서도 살짝 약간 막연한 감이 있어요. 계속 왜냐면 제가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덜 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고 덜 활동적이고 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못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우린 너무 경쟁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배제되거나 혹은 도태되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너가 1등이 아니잖아. 너는 10등 안에 못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넌 그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너무 내가 돈 받지 못하고 모두가 혜택 받고 보편적으로 누리게 되는 권리를 더 어색해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만약 지금 우리 3명이 청취자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한 4개의 주체가 이 청년수당을 선발하는 선발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청년수당의 원래 취지는 일자리나 진로탐색에 있어서 고민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함으로써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가장 스펙을 덜 쌓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취업준비가 덜 된 청년을 선발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청년수당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가장 스펙이 적고 가장 취업시장에서 열외된 청년들일수록 가장 에너지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청년수당은 어쨌든 경쟁률이 있어요. 10대 1, 200대 1이 아니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선발되고 누군가는 탈락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취업시장에서 열외된 청년들을 가지고 다시 날의 비를 세운단 말이죠. 그중에 그래도 의욕 있는 애들을 뽑자. 그러면 이 의욕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결국은 열외 기수 중에서 그나마 스펙을 좀 갖추고 열심히 살아온 애를 뽑자라는 식의 이슈라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와 나은 애들을 뽑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반대로 그럼 가장 소외된 사람을 뽑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상담가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의욕 없는 사람은 가장 널브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이나 어떤 상실감들의 지배당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모아다 다시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에서 굉장한 모순들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은 전혀 못 생각해본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학교 공부로 비교하면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100명의 전교생이 있는 학교에서 하위 20명을 추려서 하위 20명 중에 의욕이 있는 애들은 꼴찌에서 1등으로 하는 특별 심화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명 중에 전교 100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20명 중에 그나마 의욕이 있는 전교 83등을 넣어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83등이 그래도 꼴찌들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하는 애니까 걔 넣어주자. 그러면 꼴찌들은 더 소외되는 거고 100등 넣어주자. 역차별될 수 있는 거고 복지기 박치기 여러분은 지금 특급 청년회를 듣고 계십니다. 하하하. 괜찮았나요? 그 취업 시장에서 나는 무언가가 이걸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이상하게 살아도 이대로 그냥 있고 싶고 이런 친구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안 믿어줘. 이상하게 사회가 아니. 니가 그냥 왠지 의지를 안 갖는 것 같아. 의지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혹은 뭐 그걸 너무 기성세대라고 표현하면 적대적여지지만 청년들조차도 그 친구들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아닐 거야. 의심하는. 의심하고 나랑 뭐 이게 그런 시선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되게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게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는 지적인 거죠. 그렇죠. 그게 청년으로서 나도 가지는 압박감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수당 1차 경쟁률이 2.28대 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왜 저 혼자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격증에 사용한 그 친구들이 낸 보고서를 쭉 정리를 했을 때 자격증에 사용한 게 1순위 어학시험에 사용한 게 2순위 그 다음 스터디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지대로 잘 사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줄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년수당으로 명품뱅 살까 뭐 이런 제목도 졌었거든요.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사회에 받았던 그려 우려와 폭력 같은 말들의 뒤로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런 데 쓴 거고 다들 착한 거야. 그러니까요. 딴짓한 애들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우리가 우리도 사람인데 아니 청년도 시민이고 국민인데 왜 우리가 그것에 의해 받았던 어떤 상처나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공론화되지 않으면서 이게 이 지점에서 한 번 슬펐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더 받고 싶을 때 뭘 받고 싶냐라는 욕구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세상에나 심리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로설정.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 노인층 혹은 누군가에게 자기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든 청소년들은 심리상담이 되게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청년 세대들은 우리끼리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뭘 먼저 받을래? 라고 했을 때 심리상담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불렀었구나. 어머 그랬거든요. 왜 전화했지? 이랬었어요. 처음에 서울에서 전화 왔을 때. 여기서 감수성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 거지? 이런 생각들.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끼리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고. 이 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배당과 수당에 있어서 수당과 배당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집행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일자리로 치환했을 때 수당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은 일자리 안착 정책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안착이요? 네. 사실 이게 저희 상담소에서 전년도에 연구조사를 하면서 내렸던 자체 결론인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2017년도 그러니까 17년도까지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내놓지만 상담가들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의 문제는 일자리 안착이 안 되고 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취업해요. 취업해요. 하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전래동화로 비유를 하자면요. 이 콩쥐가 물독에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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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지지가 않아. 연기로. 그랬는데 이제 짜장 안 하고 나타나서 그래 도와줄게 라고 해놓고는 그래? 물이 계속 빠진다고? 그러면 입구를 더 늘려자. 물을 더 많이 넣어보자.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자리 정책들은 계속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블랙 기업이라고 하죠. 블랙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일자리에 들어갔다가 퇴사하는 비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네. 점점 짧아지고 있고 1년에 약 15% 이상씩 퇴사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쏟아붓고 많이 빠져나가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착이 중요한데 제가 왜 배당과 수당이 안착과 창출로 나눠진다고 하냐면 방금 미미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년 수당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무언가를 할 때 대부분 일자리 찾는 스킬업에 집중을 해요. 3개월, 6개월은 스킬업밖에 못하거든요. 그리고 소수의 청년들 주로 일자리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로 나누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집이 좀 살고 아빠가 제네시스를 끄시는 집아이들도 진로 고민은 합니다. 진로 고민은 하고 취업의 압박은 받아요. 단지 그들은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쫓기는 건 똑같아요. 나이라는 감각에 의해서. 그런데 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5, 6개월 만이라도 내가 진짜 이쪽으로 취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민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들은 나이에 의해서 쫓기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생각할 시간을 못 가지고 일단 취업했다가 어머 아니었어요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직 이전에 내가 하려는 구직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취업 스킬이 아닌 정보 습득과 자아탐색의 시간을 갖고 일자리를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안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전 생각, 사전에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거는 잘 사는 청년이든 못 사는 청년이든 서울대 나온 청년이든 지역에 있는 대학 나온 청년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당은 안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수당은 취업 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그런 차이점을 저는 좀 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데 원래는 이게 저희가 청소년기에 했어야 될 그런 고민인데 교육이 또 안 되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시간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특급 청년회 잘 듣고 계신가요? 청주 KYC 정미진 활동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이다연 활동가가 진행하는 MBC 충북 라뷰 청년 콘텐츠 특급 청년회 청년이 바로서야 이게 나라죠. 내가 일을 딱 그만두면 영원이에요. 영원. 수익이. 그러면 그때 몰리는 궁지로 몰리는 기분은 그냥 영원이면 생존이 불가하고 그러면 돈을 벌어 이 나이의 부모님께 또 그러고 싶지는 않아. 엄마 찬스는 또 수고시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10만 원이 그냥 10만 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예 궁지로 몰리는 그 3, 0을 10이라는 기분 내가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10이라는 것들을 단계를 맞춰주느냐. 내가 그냥 고민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네가 너 잘하고 있어? 따지지 않고 그냥 그거를 만들어주냐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심리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점들을 느꼈고 또 청년수당, 청년배당 얘기할 때가 갑작스러운 얘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된 돈을 쏟아 부었고 그리고 저도 친구들한테 내가 내일 팟캐스트로 청년수당 하는데 너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근데 취성패랑 뭐가 달라?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당사자 취업성 패키지를 이수를 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다 이수한 친구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완전 쉽게 말을 하면 단계별로 있지만 핵심은 구직기간을 최대 6개월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너가 학원이라든가 학원비 혹은 그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려면 기초생활비 약 2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기간 동안 해결을 해봐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소는 이제 상담사를 붙여가지고 매칭해가지고 기업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와 서비스는 다 제공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건 근데 그 서비스가 질적으로 얼마나 풍부했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맨날 가서 한 시간씩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건 맞아. 근데 기계적으로 자소서 써보세요. 이력서 써보세요. 해서 갔더니 너무 형식적인 얘기들. 이거는 좀, 이거는 좀. 그래서 앉아만 있다가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면 뭘 더 물어볼 수도 없게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약속이 잡혀있고 여기도 인력난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질적으로 같이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제대로 매칭도 어렵다. 2차적인 문제는 들어갔는데 또 매칭해주는 기업이 자기가 직접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찾아야 돼요.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원하는 거 찾아오라고. 그리고 아까 장재열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취업에 진입하는 문제 그 정책으로서 취성패가 또 엄청 취업에 진입할 때 그거를 매칭시켜주고 도와주겠다. 서비스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다 하다 안 되면 네가 하다 하다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일부 현금의 지급이 단계별로 가능한 적인데 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취업 성공 패키지를 보면서 과연 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책이 그걸 얼마나 이렇게 붙도다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고민점이 많고 또 취업 진입일 뿐이지 그러고 나서 사실 취업 준비 기간이 이제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한 번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시 나오면 들어가기가 또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잘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몸이 따져보고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회사 정보도 충분히 보지만 사실 나의 욕구도 좀 돌아보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맞춰서 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 약간 허용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취성패를 가면 계속 이런 타협을 요구해요. 그렇죠. 아 근데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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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본인이 이게 없고 해서 빨리 일자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취업에 대한 뭐 문제점이나 불안함 그리고 필요한 욕구가 취성패가 얼마나 매칭됐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것이 결국 수당으로 연결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알아서 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한 거야. 이게 내 잘못으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자괴감과 또 상사를 잘못 만났다는 피로감과 나가고 싶은데 그 기업은 보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지원받으니까 얘가 나가는 순간 안 돼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얘는 또 묶여 있으니까 이런 삼박자가 한꺼번에 3단 콤보로 와서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나는 이걸 왜 했으면 오히려 낭비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취업성패키지를 청년 배당, 청년 수당의 개념으로 돈만... 자기들이 알아서 화를 내요. 알아서 많더라. 그런데 또 국가에서는 그러한 거를 실효성을 저해시킨다고 봐서 더 엄격하게 따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창출과 안착에 대해서 행정이나 정책도 헤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애들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넣으면 된다. 넣으면 되는데 어떡해요. 반대쪽 입구에 서 있는 저희 상담가들의 입장에서는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계속 넣는 거죠.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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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넣는 데는 스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는 어플라이가 필요하죠. 취업성공패키지나 지금 청년 수당도 그런 용도로 사용되게 권장해요. 어쨌든 스킬업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스킬업하고 들어가기 앞 단계가 탐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탐색 단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탐색이 아니고 지원하고 면접보러 가는 시기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는 입퇴양난이라고 부르는데 20대들은 입사하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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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30대들 상담해 보면 퇴사하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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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걸리고. 정말 입퇴양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국은 들어가는 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사유의 시간들이나 사유의 경험들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러한 취업 성공 패키지나 수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우리가 좀 명확히 봐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해지고 이 수혜자들 자체가 확산되어 있을수록 이 활용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로워진다는 게 기성세가 생각하는 어머 얘네 뺏살까 봐 솔직히 뺏살 돈도 안 줍니다. 그렇죠? 뺏이 얼마나 비싼데 어머 어른들 뺏값도 모르시나 봐 진짜 몰라 몰라 뺏 너무 비싸 지갑밖에 못 사 신용카드가 도와주죠 지갑 뭐야? 교통카드 지갑 쓸 수 있나? 맞아요. 카드 지갑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청년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바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우려하시는 바는 딴짓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일자리 찾기 위한 막 뛰는 건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된다. 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너무 공감되는 게 한국 사회가 어렵다. 그리고 불평등함을 느끼고 공정하지 않음을 느끼고 이런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는 결국 청년들이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사실 시민으로서. 맞아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건강해진다는 거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시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청년들에게 주는 정책들이 청년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버티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늘어나는 게 과연 건강한 것이냐. 청년들에게 이 힘든 것을 너 능력으로 한번 잘 풀어나가 봐라고 믿고 투자하는 정책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큰 게 좋은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크게 해봤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책들이 도덕적 해이나 사회적 투자 정책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 일본의 설례에 대해 들어보고 싶어요. 일본 버블 경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막 이렇게 청년 다큐 보면 일본은 일자리가 많아서 한국 청년들 뽑으려고 한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KBS 스페셜이나 명견발리 같은 데 보면 한국 청년들 일본 가면 일자리 많다라고 하지만 제가 작년 10월에 일본 후쿠오가로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청년들 상담을 하러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던 세대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버블 경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1980년대에 일본의 이 거품 경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버블 경제 당시에 전 세계 기업 순위를 보잖아요. 10위권 안에 도쿄 전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도쿄 도시 전력이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애플이나 휴레페커드 같은 기업보다 윗순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 경제가 붐이었는데 정확히 1990년 91년에 팍 꺾입니다. 나 태어날 때. 네. 팍 꺾이는데 문제는 그래서 일본에서 경기부 양책을 굉장히 썼어요.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부동산 이슈 그리고 환율 조정을 하는데 나라 전체의 예산 중에 약 80% 이상이 경기부 양책에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표를 살려야 되니까 여기서 놓친 게 뭐냐면 어쨌든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일자리 문제가 아주 크게 터져서 일본에서는 1990년 초반 시기를 취업 빙하기로 불러요. 그런데 이 취업 빙하기일 때 경기만 부양했지 구직자들에 대한 부양 정책이 없었던 거예요. 청년들이인 거죠. 청년들에 대한 부양들이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각에서는 급하잖아요. 경기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소외되는데 이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이 풍조들이 생겨나면서 이때 당시에 출산율 떨어지는 하락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떨어지는 속도만큼이나 아주 급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 굉장히 조금밖에 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냐 하면 27, 8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조금 아이들이 태어났던 1990년대 생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애들을 너무 조금 낳았으니까. 그렇네.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가 풍요롭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자리가 많아졌을 뿐 기업들은 대부분 블랙기업화되는 경향성들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품질 일자리를 여러 개 붙어서 어떤 게 들 저품질인가를 찾아가는 경향성을 띠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청년들에 대한 부양책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2035년경에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학자들의 예측으로는 점점 더 빨라져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그렇다면 2035년이 아니라 2025년 2030년경에는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일본 버블경제 시기를 경제학자분들이 지금 회고하면서 그때 총예산에 내각 총예산에 10% 아니면 5% 이하만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양책으로 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풀을 참 많이 경제학자들이 논하세요. 그런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 소용 없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이게 도덕적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 지금까지 어떤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들어갔던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청년들에게 사회 서비스 형태로도 왔지만 대부분 기업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다 만족스럽게 받았느냐. 물론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턴이 반복되고 뭔가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들을 만족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왜 기업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청년들이 니들이 스스로 한번 헤쳐나가봐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오느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세대 경쟁처럼. 아니 요즘에 나이 드신 분 얼마나 어렵고 아이들 이런 이야기하면서 청년 세대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주변만 봐도 예를 들어 내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건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일단 시작했어.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다니다가 일자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라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취업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 봤는데 압박감 없이 그 3개월을 다음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진입이 되고.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바로 취업이 됐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1년은 이제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2년, 3년,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시기에 어떤 보호정책이 어떤 안전망이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이 있고 또 청년들한테 이제 돈이 예를 들어 청년수당 지급이 없다는 전제로 봤을 때 부모님에게 돈 많은 친구들은 결국 부모님의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지점에서 혜택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불평등이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도 부모님의 도움을 결국 받게 되겠죠. 고혈을 짜서. 그러면 그 부모 세대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 대비할 수 있는 돈이 다시 청년 세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선순환 구조로 변경시키는 데에 필요한 정책으로서도 너무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갈등으로 조장하는 거는 저는 약간 전략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전략적이고. 뭔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정치 이슈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소통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감정의 고를 좀 넘은 것 같고. 이러한 구조들 말씀하신 알고리즘. 청년들이 수당을 받아서 고령자들 또는 기성 세대의 것을 뺏기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기성 세대의 고혈을 짜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가정 내에서 일어났던 이 재화의 이동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어떻게 어르신들도 좀 많이 들어주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진짜 맞는 게 저희 언니가 또 도중에 대학 잘 가서 잘 다니다가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걸 또 고민의 시기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고민한다고 해서 천문대기학과를 갑자기 나오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환장하는 거야. 뭐니? 빵? 너 빵? 아이고 애가. 내가 너 빵 만들고. 그런데 별이 아름답다고 천문학과를 보내놔서 연구원에서 기상청 들어가고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빵 만들고 밀가루가 좋다고 하면서 밀가루 안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날린 게 일본을 가버린 거예요. 배우겠다. 빵을 배우러. 그런데 이러한 장기간 고민을 엄마가 이해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부모가 촌스럽고 이게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지는 압박이 너무 큰 거야. 압박감이 큰 거죠. 내가 제일 보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동네 목욕탕에 이제 어머님이 가시면 이웃집 어머니는 어머 그 집 딸은 뭐해? 이게 문제야. 기상청 간다 그러더니.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한없이 작아지면서 어 우리 딸 몰라 지가 빵 만드는 게 되게 좋대. 엄마 목욕탕 금지 시켜야 돼. 가장 시켜야 된단 말이죠. 목욕탕 금지. 회사 금지. 수다 금지.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남에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들의 어떤 걱정 섞인 오지랖이 시작되죠. 어머나 그러면 어머 걔 나이도 있는데. 어머 그러면은. 또 결혼해. 그때 꼭 누군가 잘 만나서 결혼하더라. 담위 엄마가 고생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머니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사실은 이 재화의 이동이 들어있는데 아휴 자식 다 키워놨다 싶었더니 끝이 없어 하는 게 결국은 기성세대가 벌어놓은 재화들을 자녀세대에게 투입하는 연령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요즘 애들은 키울 때 숨 돌릴 틈이 없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가정 내에서 돌면서 세대 갈등은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들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행하고 가정 내에서는 이 작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윤활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부모님과 많은 시도들과 도전을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 세대가 건강해 보일 때가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예요. 진짜로 그 집 앞에 눈에 해가지고 막 무기력해하고 힘들어하고 월급이 얼마 왜 월급이 다시 내려간 거니 막 이런 얘기하고 아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찌 됐든 떨어져 나와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내 생활을 꾸려나갈 때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고 자신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족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근데 그 책임들이 가족에게 막 다 갈 때 옆집은 해주는데 우리 집은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부모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이 불평등의 문제로 또 심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번외로 제가 또 둘째란 말이에요. 첫째가 그렇게 하니까 기대에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번외를. 다미야 너밖에 없다며. 제가 부모님 마음에는 공무원이 이미 돼 있어. 됐어요.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구성돼 있는 이 그룹 안에서 모든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가장이나 윗세대들의 책임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나쁘게 보거나 욕할 건 아닌 게 책임감 과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구화되고 경제 고도경쟁화가 될수록 복지의 필요성은 대두되는데 이 복지의 필요성을 가정 내로 갖고 와서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의 가장들이 짊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형적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논의는 청년 당사자보다도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더 들으셔야 될 논의겠지만 이러한 수당이든 배당이든 취업성공 패키지든 아니면 추후에 만들어질 다른 청년들의 어떤 복지정책이든 이것들은 왜 젊은 것들한테 돈을 주나 이게 아니라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내가 나로서 담임 엄마 아니고 미미 엄마 아니고 여자 누구로서 남자 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여해주는 어떤 나라에서 막 포퓰리즘을 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자신을 챙기면서 살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군요. 이런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실을 못해가지고 보조를 받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나 너무 당당한 권리로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할 말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숙련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일자리의 이동 가능성이 낮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정말 어른 세대들은 예를 들면 축구를 헛발질을 해도 축구공이 7개 있었던 시기라면 우리는 축구공 한 개가 있으랑 말랑하기 때문에 한 큐에 골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발도 잘 차야 돼요. 그렇죠. 잘 차야 돼요. 요즘은 능력도 엄청 좋아야 돼요. 당부질의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발질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에는 골을 어디다 어떻게 넣을지 각도 좀 재야 되고 내 운동화 끈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소득 분위와 상관없는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고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이러한 청년 수당이나 배당 정책들을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막 찾아보겠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봐 주세요. 아우 좋겠는데요. 근데 잘 논의가 됐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냥 막 말하다 보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힐링 받은 기분이야. 저희 어떻게 첫 방송이었는데 다들 너무 정신없지 않으셨을까 걱정되지만 너무 떨렸어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앞으로 이렇게 좀 막 청년으로서 꼭 우리가 뭐 대변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도 한 청년으로서 이렇게 속시연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스펙 생각 없이 나의 그 커리어 이런 거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또 앞으로 되실 수 있도록 축복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 될까요? 네. 물러가십시오. 네. 알아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이런 이슈를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팟캐스트가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줬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일상이 되는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다양한 이슈를 고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담임 씨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냥 수동적인 청년으로 아무래도 있었던 느낌을 받아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인 건 맞는데 수동적인 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는 불편함?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산 건 아닌가? 근데 또 그거 아닌 위로도 받았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동시에 아 근데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아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역시 내가 어떻게 보면 길들여진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생각 속에 정황이 있는가? 요즘 담임이가 불편하다는 말을 되게 저한테 자주 해요. 요즘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편하고 다르게 가는 게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담임이가 완전 클론칭 패스 하고 싶은 거 있대요. 오늘도 돼지 꿈 꾸세요. 어잉 어잉 이거 맞나? 너 장패 길거리고 이 시각 세계에서 주위구가 tackling 하...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